나? 나는 천소래다. 천소래, 천소래, 천소래. 천호수, 천각의 뜻 천호수. 그래, 내 아버지가. 내가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내 아버지가 바로 천, 오자, 숫자 그분이시다. 이제야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구나. 송파마방 어음은 니년지식에구나.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걸로 끝나지만 먹어서는 안 될 돈을 먹으면 목숨탈이 나는 법. 네 놈이 송파마방을 삼키겠다 했을 때 좋아서 깨춤을 출 뻔했다. 정출러람이라더니 네 애비보다 상자가 낫구나. 천수가 딸년골을 보면 아주 장하다고 이리 해발죽하겠구나. 내가,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네 놈 품에 나를 던졌는데 김보현이한테도 밟히는 반쪽짜리 양반이. 감히 나를 비웃고 내 아버지를 비웃어? 어라, 반쪽. 감히 내 지붕 밑에 기어들어와 나를 속여. 가가라 그만. 내 18년 세월 그동안 너하고 잘 놀았으니. 송파마방 어음은 화대로 주마. 대신 송이로 보내줄 때 그만 가가라. 이놈! 내 아버지를 해친 놈이 누구냐? 저цию 다 Fahren. My Rules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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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